세트장 되게 예뻐요. 오늘의 색깔이 궁전 구경시켜드릴까요? 러브하우스 왕관입니다. 다퇴 왕관 왕좌인가요? 이런 거 포즈도 취해줘야죠. 탈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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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꽃도 있어요 언니 어머 내 친구들이 저기 있네. 제가 저기 있는데요. 조영이가 쪼야. 여러분 현중의 친구 토리를 소개합니다. 안녕 토리 안녕 감동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고얀이. 되게 귀엽게 할 수 있어. 어머 세상에 토리랑 추리 같네. 하나 둘 셋 오 카메라 봤어. 아니에요 아니요